상대 공격수 맞춰서 옵사이드라인 같이 내리라고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리고 아니 진짜 그릴리어스야 너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지라고 왜 자꾸 희찬이랑 같이 사이드로 같이 들어가 답답하게 너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희찬이 빠지고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 왜 안 되냐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우르르 콩 몰려다녔서 씨발 동네 놀이터스 마냥 막 이렇게 몰려다녔서 두리머스 씨발 2인 1각이여 에이 트랜스레이션 트랜스레이션 어 희찬아 너는 내 말 알아듣지 한무빈이니까 이 나머지 새끼들은 내 말 못 알아들어도 니는 알아들어야 돼 니는 사이드로 빠지라고 공작거 콜떼 안으로 치고 들어가지 말고 빠져들어가라고 빠져들어가라고 너는 트랜스레이션 희찬이 말고 어 너는 제발 좀 인버치드 윙허새끼야 안으로 들어와 임마 하휴 구만져래 씨발 야 진짜 시키는대로 안해봐 진짜 아장난